여기 그냥 블랑으로 들어갈까요? 시발 잠깐! 아! 누구보다 압착점을 종종 버렸어요! 아니 그냥 싸우죠 이거? 블랑 밖으로 문은 다 잠겼다 확인 남전 중 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붙었는데 이쪽으로 빼세요 여기 맞자 커버 쳐들인 어! 보였다 보였다 저기 흰집 쪽으로 갔어요 움직였어요 아 확인 저 사이에서가지고 한 대 아 저 살려도 돼요 한 대 한 대 아 크흠 아 아 읏 컷! 형 죽었어요 오케이 스파크 독탄 죽었어요 어딨어요 저건? 어 그 이몰한테 맞았다 지금 안돼 불태움 나이스 나이스 얘 불탔어요 아까? 예예 불탔어요 나이스 붙어드릴게요 발 앞에 발 앞에 확인 확인 기회 있어서 조금 불안하게 나이스 몰래 안돼 안 죽었다 플래그 닥터 있어요 응 안 죽었으면 씨 안 돼 안 돼 으아악!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악! 병실! 나 살리면 돼요 나이스킬! 까똥쑤까 까똥쑤까